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저녁시간을 맞이해서 천회장이 한번 떠들어 물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항상 잘 되고 뭐든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투자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생각지 못하게 계속 주가가 빠진 경우가 있어요 특히 원인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가 예측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가 예측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자본과 정보 이런 작전 같은 경우를 작전을 잘 발휘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기업을 공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거기 당하는 경우도 있죠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판치더라 대한민국도 그러다 보니까 요번엔 금감원에서 모건 스탠리 검사에 착수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 2위 그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를 진행한다 이 공매도 1위 증권사인 그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검사에 착수했고 2위 증권사인 그 메릴린치 메릴린치에 대한 검사도 다음 달 추석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인데 근데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워낙 국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불법 공매도를 공매도 뭐 시스템 좋아 하면 돼 하지만 왜 불법을 하는 거야 불법을 그래서 금토업계에 보면은 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를 대상으로 검사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 합니다 모건 스탠리 장난실 엄청 했는가 보네 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메릴린치에 대한 검사도 이제 진행될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금감원은 추석 이전까지 이제 공매도 물량 상위 두 개 증권사에 대해서 검사를 마무리하고 하여튼 그런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관련 검사를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는데 전방위적으로 향후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아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은 불법 공매도 처벌 등 강력한 의지를 밟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예요 금융당국이 지난달만 불법 공매도 적발의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무차입 공매도 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 그럽니다 무엇보다 검찰 출시냐 금감원장이 이복현이죠 금감원장 의지가 좀 강하다고 하는데 이 원장이 지난 16일 출입기제 간담회 간사당 간담회에서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는 특정 창구를 통해서 주문이 몰리는 게 이상했다 그래서 공매도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 등 그런 제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사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공매도 집중 증권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이어서 외국계 증권사가 1번 타자가 된 거야 금감원 이와 관련해서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무차입 공매도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답니다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철저히 하겠다는 거겠죠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 검사의 주요 타깃이 된 이유는 국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에서 해보니까 26일 기준 전체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8.59%예요 이 중 모건 스탠리가 한 23% 정도 되는 것 같고 메릴린치가 한 22%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 물량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국이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시에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대여증권의 상환 요청, TRS 계약 등 하여튼 적정성을 점검할 것 같아요 금감원이 이와 함께 외국계 증권사뿐이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이죠 한국투자증권 등 최근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기업들 과태료를 부과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깨에서도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는데 공매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던 금융당국 입장이 세정부 출범 후에 불법 적발 처벌 강화로 바뀌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방치해 온 것은 아닌데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불법 공매도 적발 검사를 늘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죠 이 공매도 이게 시장뿐 아니라 공매도 관련 검사와 처벌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그런 의미에요 그 개미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절 요구가 강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고 2018년 말이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무차익 공매도로 적발돼 가지고 75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게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제재권 중 가장 수위가 높았던 사례고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였지만 당시 주문 금액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 그런데 주문 금액이 401억이었어 이후 그 당국의 손방망이 처벌에 적발 시스템도 허설해 가지고 재차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하네요 근감원은 공매도 물량 비중이 높은 국내 증권사를 차례로 촘촘히 들여다보고 이 불법 공매도가 발견이 되면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그 이어졌던 공매도 제도와 처벌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겠다 그런 강한 의지인데 국내 증권사도 예의는 아니다 그래서 근감원은 월초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억 원을 받은 한국사증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투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 종목 1억 4천89만 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 호가를 표시하지 않아 가지고 금융당국으로 과태료를 부여받았습니다 근감원은 현재 한투에 대한 사전 검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외에 본격적인 현장 검사를 진행할 것 같고 한투의 경우 정기 검사의 형태지만은 공매도 관련 위방사에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계획이고요 이외에 공매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벌이 내려진 메리츠 증권, 신한금투, KB 하여튼 향후 근감원의 검사 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외국계 증권사만 집중 검사할 경우 불가진 국제적 문제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당국은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원장은 단순 무차이 공매도는 법 위반이며 한국거래소에서 수십권을 이첩해 줬는데 그 제재 양정으로 어디까지 갈지 등을 결정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 필요성이 있는 건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건데 이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검찰로 이첩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차원을 넘어 가지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까지 고려한다는 겁니다 한편에 그 증권사 검사와 동시에 불법 공매도 권질을 위한 전담 조직도 키워나가고 있는데 금감원은 지난 20일 부사장 인사와 함께 공매도 조사팀 신설 계획을 발표를 해요 공매도 조사팀은 자본시장 조사국 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 조사국 내 파생상품 조사팀 아래서도 공매도 조사반을 꾸려놨는데 이를 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꾸려진 만큼 뚫어진 만큼 공매도 관련 조사와 단속 기획 감리에도 속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 금감원 한번 기도해 보고 또 우리 꾸주사모 대장이 또 좋은 글을 썼네요 보니까 2000년 12월부터 매수한 수량은 이번 하락장 22년 4월까지 제가 매수한 금액은 오히려 평당가가 높은 곳에서부터 계속하여 꾸주사모 해왔습니다 계속 꾸주사모 하더라고 꾸주사모 그러게 저는 이번 하락장이 오히려 수량을 저가에 늘릴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한정된 급여 소득에서 절약하면서 한 주라도 더 수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속하여 우상향 하였다면 지금의 수량까지 오지도 못했고 평당가도 계속하여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상향 했으면 많이 모으지도 못했을 거야 하여튼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장투개미들에겐 오히려 지금의 하락 구간이 수량을 늘려나가는 데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이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꾸주사모를 합니다 떨어질 때도 열심히 하지만 오를 때도 꾸주내기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해서 수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꾸주사모 하면서 수량을 최대한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도 좀 불안하지만 하여튼 올 연말까지가 최대의 기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불법 공매도 우리 근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복현 원장님이 확실하게 칼춤 한번 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